다가올 10월은 구TV가 미디어 선교 후원을 요청하는 천사 후원의 달입니다. 10월 4일부터 시작되는 천사 후원의 달 생방송에 앞서 오는 16일에는 공개 녹화가 열립니다. 구TV의 미디어 선교에 동역하길 원하시는 교회와 성도님들이라면 누구나 방역 상황을 고려해 사전 신청 접수, 참여가 가능합니다. 오현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TV 기독교 보금방송은 매년 10월이면 천사 후원의 달을 지정해 특별 후원방송 낮은 곳으로 임하소설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특별 후원방송 낮은 곳으로 임하소설은 낮은 자를 위해 헌신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 주변의 어렵고 소외된 이웃의 사연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고 방송을 통해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 3년 전 처음 시작했습니다. 이는 구TV가 한 해 동안 진행한 미디어 선교 사역을 시청자들에게 안내하고 동역해준 소중한 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구TV는 10월 천사 후원의 달에 진행하는 생방송에 앞서 공개 녹화를 준비했습니다. 다가오는 16일 구TV 사옥을 방문해 미디어 선교 사역의 현장을 견학하고 야외 세트에서 진행하는 공개 녹화에서 후원에 직접 참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순서는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사전 신청 접수한 분들에 한해 방문이 가능하며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코로나로 미디어를 통해 예배하는 시청자가 늘어나면서 구TV는 예배 실황뿐 아니라 정성을 다해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현장 방문자들이 제작 프로그램 스튜디오를 둘러보며 구TV 미디어 선교를 응원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됩니다. 이어서 건물 야외에 설치된 무대에서는 미디어 선교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동역자로서 후원하는 순서도 이어서 마련됩니다. 이번 공개 녹화는 참여하는 성도들이 출연자들의 신앙과 삶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세계로 방송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10월 한 달간 미디어 선교센터 기금 마련을 위해 방송되는 후원방송 프로그램에 더욱 공감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를 모읍니다. 세상을 보금의 빛으로 밝히기 위해 지난 24년간 미디어 선교 소명을 감당해온 구TV는 이번 후원방송을 디딤돌 삼아 방송 제작 환경을 개선하고 기도와 동역으로 함께하는 시청자들의 힘입어 30년, 50년의 기독교 보금을 전하는 방송으로 전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기독교 개통의 방송 매체는 이 깜깜한 길 없는 세상에 길을 내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그리고 그 길로 보금이 흘러들어가고 생명이 전달되고 예수가 전해지고 구TV 10월 천사 후원의 달 사전 공개 녹화에 참여를 희망하는 성도들은 1522에 5221번으로 전화해 사전 신청 접수하면 16일 당일 구TV 사옥을 직접 방문할 수 있습니다. 구TV 뉴스 오현근입니다. 구TV 뉴스 오현근입니다.